실패! 실패! 카메라에 닮기를 못했어요. 멤버 두 명을 빵 터지게 웃겨주기였는데 와 진짜 어렵다. 네. 결국에 진짜 마지막 날에 사나라모모랑 호텔에서 얘기하다가 엄청 많이 웃었는데 카메라를 찍지 못해도 실패예요. 너무 어렵겠다. 응. 너무 어려웠어. 왜냐면 그런 거 뭐.. 의식적으로 웃겨주기 너무 어렵잖아. 아쉽다. 레전드였을 텐데. 그거 찍고 있었어야는. 맞아. 머리카락. 실패! 실패! 인하 씨가 말씀한 거 중에 라이브에서 한 번 웃겼거든요. 이걸 보시고 멤버들이 이걸 인스타라이브요? 그거랑 저희 이제 나만 앞에 보고 있잖아. 다들 이렇게 들고 있는데 위에 맞추려고 저는.. 하하하하하하 이번엔 엉덩이지 않아? 아니 거기 안 보여. 민혁들이지. 맞아 웃었던 거 같아. 야 나 되게 엉덩하다. 다행이다. 난 진짜 실패했다고. 어떡하지 했었는데. 퀸 시작할 때 제가 혼자 가운데 서있는데 다 멤버들 가운데 맞추려고 계속 위를 보고. 시선이. 되게 집주하면서. 이렇게 있더라고. 제가 웃겨가지고. 맞아 웃겼어 웃겼어. 멤버들한테 얘기해줘서 봤어요. 감사합니다. 착하네. 안녕하십니까. 예쁘다.